복신자가 날까, 이혼녀가 날까? 어디 아주 우아한 호랩이 없어요? 내 몸매 돌려둬! 집안도 괜찮고 성격도 괜찮고 그 사람이 왜 너한테 관심 없고 뭘 있어 찾니? 저 여자가 정반하자? 이린 씨도 뭐 근심걸이나 고민걸이 있으면 저때 많아서요. 네. 또 쳐다보자나 지난번처럼! 볼만하니까 봤죠. 아니 이 아줌머니가 애기를 안고 계시더라구요. 아주머니 아니에요. 애기엄마 아니에요? 아줌마? 아니 애기엄마! 엄마! 아! 아유아! 아 정말 이 아줌마 진짜 해도 해도 너! 야! 너!